아 옥수수들이 이제 다 이렇게 꽃이 피면서 옆구리에는 이렇게 예쁜 꽃들이 꽃이라기보다는 이제 옥수수가 달리네요 너무 곱죠? 색깔이 너무 고워요 수수, 옥수수 술이 이렇게 달려요 저쪽에도 꽃처럼 이렇게 예쁜 수수 여긴 이제 옥수수가 이제 이게 이제 잉태하는 거에요 임신하는 거에요 옥수수가 새끼를 피어서 이제 이게 찰옥수수로 전부 옥수수들이 이제 끝에 꽃이 피네요 하나같이 하나같이 이렇게 다 옥수수가 아 옥수수 씨앗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다 꽃이 피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색깔이 꽃처럼 예뻐요 옥수수 수술이 꽃처럼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꽃이 많이 아이고 쭉 옥수수가 아 귀죠? 아 이렇게 옥수수가 달리네요 이렇게 아 아 여기는 두 개씩 두 개씩 달리네요 아유 여기도 계속 달리네요 숫꽃이 피고 여기는 아 수술이 보라색 수술이 꽃처럼 예쁘죠? 그냥 이렇게 새끼를 베지 않는 것보다 더 예뻐요 아 아 아 아 아 아